제가 두 번째 주제는 지금 오늘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집권한 지 딱 두 달 됩니다. 어제부터 두 달 해서 두 달 하루 되는데요.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은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우리 지원님께서는 오늘 도어 스태핑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 대통령실 발표로는 코로나가 지금 극복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이러면서 그거 예방 차원에서 도어 스태핑을 당분간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일시 중단이에요. 일시 중단. 일시 중단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또 기자들이나 미디어 입장에서는 고지곳대로 좀 받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최근에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청와대 시절까지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신선한 광경이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좀 실증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실증난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 딱 그거죠. 이게 하루하루는 정말 신선했는데 이게 좀 한 달 두 달 가면서요. 또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약간 이제 감정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실언성 대답도 나왔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 맞냐.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어 스태핑이 초기의 신선함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그러한 실언성 그런 것만 클로즈업 되면서 지지율 관리의 플러스 측면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측면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을 에브리데이 맨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루즈벨트 얘기하는데 루즈벨트도 매일 한 게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정해진 시간에 그것만큼 또 준비를 해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개선의 필요성도 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권 내부에도 있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중단이 아니라 거듭남을 위한 약간의 휴식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약간의 휴식의 시간. 제가 볼 때도 이게 너무 잦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다음부터는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안 먹히죠. 안 먹혀요. 모든 이슈가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뉴스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뉴스를 다룬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직접 멘트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이슈는 이 도어 스태핑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께서 지금 경제장관회의나 중요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가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고 나와야 되는데 도어 스태핑을 해버리면 그 이슈로 하루 종일 그냥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만큼 그게 언론에 다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아침에 잠깐 이야기한 게 하루 종일 언론의 한 90%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할 필요가 없다. 네.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할 필요가 없고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 되고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정제된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토시 하나 중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어 스태핑을 대통령이 처음에는 언론을 제가 참모였다면 아마 저는 메일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딱 학습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걸 참모들이 너무 이걸 대통령이 매일 하게끔 놔둔 거네요.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를 극복하자고 청와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강력한 제도적 기반인 민정수석 씨를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매일 아침 그것도 저녁도 아니에요. 매일 아침이에요. 아침에 도어 스태핑해서 문답을 해버리면요. 대통령이 모든 뉴스를 지배해버린다. 아니 뉴스 시장을 평정해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이네 수석이네 참모들의 역할이 룸이 적어진다. 그럼 오히려 대통령 발언의 영향력에 대한 그 의존도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을 없애겠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나오고 그걸 위한 하나의 신선한 액션 프로그램으로 도어 스태핑을 한 건데 대통령 말에 대한 의존도 집중도를 더 키워준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아까 현정님도 얘기했지만 아주 정교한 단계적 이행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청와대 구중군관에 있고 춘추관이라는 것을 가려고 해도 춘추관 자체가 청와대 집무관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만나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기껏해 청와대 대변인이 오고 홍보수석이 오고 그런 정도 아닙니까? 가끔가다 정무수석이 오고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어떤 또 특정 현황 몇 개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로서 쭉 좀 문답하는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그런 좀 정교한 기획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에서 한 번.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한 번에 했으니까 대통령은 자기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른 참모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딱 메뉴가 펼쳐지는데 메인디시가 너무 커버리면 나머지 음식은 안 먹습니다. 안 먹죠. 안 먹고 그냥 다 버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음식이 꽤 맛있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너무 맛있는 게 중간에 딱 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을 골고루 먹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한마디만 하는 것들. 그걸로 사실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했어야 돼요. 저는 참 그런 면에 대통령 홍보 팀들이 이게 지금 문제가 꽤 있다.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대통령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본 방침들. 이걸 너무 대통령을 기자들한테 너무 많이 노출시켰다. 이게 첫 번째 폐차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참모들과 장관들이 좀 나서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잘못돼가서 참모들하고 장관들 전부 다 뒤에 숨어있어요.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하자면서 내세운 게 뭐예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한 이슈는 그 장관이 나와서 책임지고 기자들 앞에서 난상토론 하던 끝장토론 하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김태요 안보실 차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는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이번에 마드리드 김태요 차장이 계속 기자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나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은 큰 흐름과 방향만 가끔씩 한 번 제시해 주고 공직사회에 뭔가 충격을 줄 수 있을 때 한마디씩 해 주고. 이런 게야 메시지가 귀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이 되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너무 흔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게 전두환 때 3조 호황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뭐 알았습니까? 그때 김재익 수석 말이죠. 아니 경제는 임자가 대통령이야 하고 정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 잡고요. 또 3조 호황의 계기를 잘 활용해서 그냥 도약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기치려면 안 된다는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어 스토핑 체제가 어찌 보면 만기치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촉진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정제된 그리고 좀 기획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노출이 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된다. 저번에 뭐 여기 이제 김은혜 전 대변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런 대통령실에서 어떤 포커싱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김은혜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대변인 이게 언론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홍보성은 한 번도 없고 정무성은 아예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 이게 지금 대통령의 대화 관계, 국회 관계 이게 삐걱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하루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많아요. 원 데이 원 메시지 이게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이 메시지 냈다가 저 메시지가 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마드리드 갔을 때도 보면 사진도 보면 정말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만 홍보를 하면 돼요. 대통령이 뭔가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하고 산책하는 사진 이런 게 공개되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크게 막 생각되면 대통령의 메인 지금 외교를 위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안 쓰고 이쪽 이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가 그걸 사진을 갖다가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 공개나 이런 것도 보면 일관되게 메시지를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 대통령이 외국 가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학의 사진 정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진 정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오사마 빈 라덴을 몇 년간의 추적을 통해서 결국 미국의 특수부대가 가서 사살을 하잖아요. 사살을 할 때 백악관의 명령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어디 앉아있던 거예요. 그 옆에 조수석 같은 데 앉아 있잖아요. 조그리고 앉아서 놀란 눈을 띄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시켰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정교한 정교까지는 안 되더라도 왜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게 오랫동안 대통령에 쭉 보다 보면 어떻게 이걸 작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사진 한 장만 나오면 계속 저쪽에서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이 좌파 쪽에서는 요만한 거 한 가지만 나오면 그거 부풀려서 지금 온 언론에 도배질하고 sn에 도배질하고 지금 다 준비돼 있어요.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늑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아니, 현장님. 제가 어제 일요일 TV조선 뉴스7 거기 뉴스야라고 하는 코너 있잖아요. 두 번째 꼭지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바지 거꾸로 입었나? 아, 그거요. 아니, 그게 뭐냐면요. 앞에 자꾸 있는 부분이 대통령 엉덩이 있는 부분을 입고 엉덩이 부분이 대통령 앞쪽으로 나와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너무 외모를 약간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니까, 특히 옷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통령 하루는 출근길에 보니까 대통령 앞쪽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핏 보면 정말 거꾸로 입은 건가? 그런데 세상에 한두 살 얼라도 아니고 어떻게 자꾸 있는 쪽하고 엉덩이 있는 쪽하고 거꾸로 뒤집어 입는 데입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그런 게 뉴스화되고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찍을 때도 대통령실 직원들이 다 보고 어떤 사진이 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것들 다 어떤 면에서 물론 이게 통제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의 사진이 나가는 걸. 예를 들어서 잠깐 어떤 순간 포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사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사진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제된 사진들이 릴리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회사 와서 한 사진도 그냥 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의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른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이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긴 했는데 저는 중단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제가 좀 조언을 드렸던 대로 조금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루에 한 질문, 하루에 한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딱딱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미리 준비한 메시지. 그러니까 오늘 내에서 국민들한테 어떠한 시권을 줄 것인지 그걸 잘 준비해 와서 그런 질문에만 다른 문제 나오면 그거는 연구해 볼게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넘어가고 딱 그 부분만 메시지에 집중하면 하루 종일 사실은 그 뉴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을 짜서 언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10분의 1밖에 알려지지가 않고 그게 또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게 있고 발언이 예를 들어 대통령 발언은 이게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딱 직설적이에요. 그러면 즉각 대통령실에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이 지난번 노동부 주 52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 보고받는 게 없다 했는데 그게 최종적인 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걸 빨리빨리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논평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안에 있으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든 정권입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정권인데 이렇게 쉽게 지지율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지켜내야 되고 그건 정말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 또 이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지 국민들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잘 보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